오늘은 킹카 제가 쇼핑한 거! 아 선생님 나 이거 진짜 어떡해 나 집에 가서 푸드리 먹어요 나 이게 웬말이야 지금 나 이제 킹카 가야겠어 아 귀여워 이 안에 제 옷과 이제 킹카 친구의 옷이 얼마나 나눠져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옷입니다 와 이쁘다! 아 이쁘다! 이거는 제 옷이에요 이거는 이제 킹카 친구와 신경 친구의 시빌라 룩이 같이 베프기 때문에 시빌라 룩을 이렇게 입었어요 그렇습니다 아 이거 입어볼까요? 여깄다! 아 이쁘다! 슉! 어우 이거 이쁘다! 그렇지 손 여깄네 슉! 네 이렇게 입혀줄때도 어? 손 어디갔지?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어우 아직은 너무 너무 큰데 잠깐만 여기 끈이 있으니까 이거 해볼게요 여기 끈이 있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묶어볼게요 짠! 어? 됐다! 친구야 나도 입어볼게 짠! 끈으로 뒤에서 묶어도 되고 앞에서도 묶어도 되겠죠? 자 어때? 수록시에 처음 입는 시밀러 룩이에요 어때요? 우리 베프라서 이런거 입어 줘야 돼 알겠죠? 이거 입어보지도 않고 샀는데 잘 어울리는 거 같아요 맘에 듭니다 여기 주머니도 있고 킹카냐! 너 정말 이쁘구나! 그 다음에 환절기 철에 입을만한 외투에요. 되게 크죠? 채살까지 입힐 만한 것들도 사왔어요. 이거 너무 이쁘죠? 겨울 건데 이게 세일해서 정말 너무 엄청난 가격을 샀어요. 저희 고모가 남대문에서 일하셔서 저한테 좀 더 지인 가격을 주셨는데 여기 있습니다. 우와 노을이네. 잘한다. 저에게 세일가를 주셨어요. 더욱더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산 브랜드가 바나나제이인데 보시고 한번 가보세요. 남대문에 가시면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초록씨 한번 입어봐줄래요? 아니에요. 저 이런걸 입히는 거로 계속 스트레스 주고 싶지 않아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의 소속감을 나타내온 이 빅점퍼를 사왔어요. 식시식. 어때요? 오버박시하게 나와가지고 통밭 같은 거 하나 입어주려고 하고 제 옷을 왜 샀냐. 오로지 고맙습니다. 동물? 아이고 아이고 저기 갔다. 저기로 갔다. 저거 주워다 주세요. 이게 바로 킹카의 옷이에요. 킹카는 삐아레. 삐아레 세트로 이렇게. 너무 귀엽죠? 진짜 이거 같이 입으면 너무 사랑스러운 거 같아서 샀어요. 이렇게! 이렇게 입히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이것도 언니! 이것도 이제 이거! 킹카의 겨울 봄! 딱 환절기 봄에 입을려고! 아 너무 예쁘죠 이거? 킹카라틴! 네 바나나 제이! 키가 안 집에 있어 아빠구! 뭐야? 아... 그리고 이거는 진짜 너무 예쁜 또! 봄 돼가지고 예뻐가지고 샀는데 굉장히 커보이지만 3살까지 제가 잘 입혀보겠습니다! 아 예쁘다!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옆에 있는 집에서 산 건데 청바지도 하나 사왔어요! 이게 너무 좋은 게 얇아가지고 아래에서 몇 번 몇 번 잡아도 크게 두꺼워지지 않아가지고 딱 입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입혀가지고 아까 이거 사고 있잖아! 코카라티! 여기다가 이렇게 입히면! 그냥 뭐 게임 끝이지 뭐! 그치? 이쁘어! 어 게임 끝! 아니면 이거 갖고 이렇게 좀 화사하게 이렇게! 이렇게! 봄 된다 하면은 이렇게 연두색 앞에 샀던 거! 이렇게 입으면 돼요! 아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그 다음에 이거 진짜 너무 예쁘죠? 아 이 쇼패딩! 뭐는 괜찮지? 청바지! 이렇게 입고서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아 그냥 게임 끝인 거지! 안 되면 바나나 제이 가셔서 소매가 사러 가실 때는 10시부터 5시까지인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 안에 가시는 분들은 키키 구독자라고 가서 해주시면 아마 좀 더 잘해주지 않으실까라는 생각도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인데! 후드티인데! 후드티인데 너무 예뻐가지고 사줬어요! 코트에다가 이렇게 후드티가! 이렇게 되어있는 건데! 이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애기꺼 다 사가고 있다! 뭐하고 있니 너? 책 읽고 있어요! 책 읽고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제 옷을 산 건 없느냐? 아 있습니다! 제가 내일 모레가 광고 촬영이 있어요! 구전녹용이라는 셰프 촬영을! 지금 광고를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컷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저의 청바지! 아니 저의 바지를 한번 사왔어요! 진짜 그 이슈가 아니었으면 제 바지 살 일도 없었을 텐데 이렇게 바지를 사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끝! 자 결과적으로는 킹크님은 이렇게 열 개! 네! 나도 많네 그래도! 이게 어디야! 하나! 둘! 이거 시밀러북이다! 이거 세 개! 이렇게! 올 겨울동안 산 걸로 따지면 얘는 한 20벌 될 것 같아요! 20벌이 뭐야! 정말 많고 저는 이게 다입니다! 저는 하나 둘 셋! 이게 다! 전부 다! 그래도 제가 이렇게 세 벌이나 저의 옷을 선보일 수 있어서 정말 기쁘네요! 빠이! 얘들하고 dragon 혼자 놀아야 한영아 하나 둘 셋! decentralized 리 feet The manure